권장한 청년들은 이숙여사의 외손자들. 그리고 어머니를 돌보러 딸들이 왔다. 8남매 중 6달은 서로 순번을 정해 며칠씩 어머니를 간호하러 온다. 엄마 엄마 했는데 우리께 사과 좋아야지. 나 누구야? 막내딸 서울에서 왔지? 아이고. 형진이. 사기는 정호. 저 왔어요 할머니. 아이고. 아이고요? 호두가다 사왔잖아. 엄마 좋아하네. 그래야지. 그런 거 사드리고. 네? 그런 거 사드리리라고 했나. 왜? 저거 잡숴가봐. 예전엔 명절에나 만났는데 편찮으시고 나서야 이렇게 자주 본다. 애들 다 먹어. 조금씩 잡숴봐. 먹을 거 괜찮아요? 금요일 저녁마다. 오늘 금요일 저녁마다 다 모이요 맨날. 엄마. 엄마랑 놀라고. 그 덕에 어머니의 자리는 늘 도란도란. 일손이 몰려왔으니 때는 이때다. 빨리 해치워야 할 묵은 고추들이다. 날 더운데 안에서 하시지. 시원하게 밖에서 하시지. 이건 매워서. 엄마 때문에. 네? 엄마 기침어요. 아 왜요? 여기 기침. 밖에서 하는데 기침하는 거 봐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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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모니야 나이모니. 그래도 항상 어머니의 눈밖을 벗어나지 않는다. 올봄 돌아가신 아버지가 손질해둔 고추. 다듬는 거 잘해. 도움을 안 돼. 이거 꼭대기 대충 따놓았으니까 누더리 골라서 손질해라 하고. 놓은 건데 못 해먹었어. 아버지 손 댄 거 이게. 작년 가을에. 아버지 마음에 또.